전남 해남 수확 태추단감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전남 해남 수확 태추단감 판매합니다. 태추단감 대표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수확된 상품입니다. 일반 단감에 비해 씨가 거의 없고 껍질이 얇습니다.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며 과즙이 많아서 달고 아삭합니다. 약 3주 정도만 맛보실 수 있는 제철과일입니다. 당일 수확하여 당일 출고 진행입니다. 태추단감의 표피에 물결 모양의 쭈글거리는 무늬는 당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정상품이 맞습니다. 판매가격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com 신바람에요. 신바람 은은 1300